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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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바이러스 만든 놈인거 같은데 오프닝 영상에 나오는 놈이잖아 히힛 티비전이 원? 뭔가 디비전이 비디가 있나? 여기 컴퓨터를 확인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노력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암허스트가 게임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체넨코, DNA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레시피 책 제작권 모두 존재해 있대 뭐야 설마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내가 볼 수 있을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뭔가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에이전트! 그 과학에 있는 그 과학에 있는지 그 과학에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지금 이 과학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더 많은 지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발음을 알 수 있을까? 암허스트가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뭐 치료할 수 있는 자료로 쓰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 아냐? 이 물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돼 staid 어쨌든 오ồ 더 치명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더 치명조를 어떻게 만들지? 더 치명조를 어떻게 만들지? 우와 무한 변이가 가능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대 지구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냐? 인간들 다 멸망하는 거 아냐? 미쳤네 technology is what's killing the planet but that's not really the case it's the greed that drives the technology but a funny thing happened on the way to hundred dollar genome maps and 3d-printed plastic toys someone figured out those technologies could be reproduced modified for the greater good me now my virus is gonna do what nature's always done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했단 얘기야? 그리고 누가 말하는 건 그 정렬이 없지? 어떤 짓으로 인해가, 그린 부산을 지내면, 자연은 정렬했고, 그린 부산을 지내면, 그린 부산을 지내면, 다른 우리, 그린 부산을 지내면, 그린 부산을 지내면, 좋은 지옥이다아... 근데 왠지 지금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치 않아? 이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또 조금씩 변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 만들어서 인류에게 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찾아왔더니만 새로운 이제 또 제2의 그게 열리는 거지 그치 디비전2가 나오는 거지 이래서 디비전2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가? 아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디비전 스토리는 음 생각보다는 추가 DLC 나오는데 나중에 추가 DLC 나오면 내가 사서 할게 음 빌려서 하던지 유튜브에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스토리 한번 싱글로 한번 합시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조금씩 알아보면서 DLC때는 뭐 혼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스토리 좀 느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스토리를 만들어놨었네요 디비전에 어 멀티게임이긴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음 뒤늦게 조금 약간 어 무게를 둔 스토리 게임이었구나 라는 건 좀 깨닫게 됐네요 어 이때까지는 잘 몰랐거든 이때까지 그냥 아이템 먹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좀 스토리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있긴 했지만 음 재밌게 했습니다 자 유튜브에 조많은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비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비디오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